저희가 항상 축제나 이런 곳을 가면은 팬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지막 곡은 돌수로 하잖아요 저희는 항상 돌수라고 할 때면 그래서 선생님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례니가 아 마지막 곡 놀아버리겠스 돌수 저희하고는 돌수는 다른 의미입니다 그게 요즘에 너무 제 웃음 지뢰가 돼서 자 놀아버리겠스 돌수 무슨 얘기 하나 했어요 오늘은 여러분 돌수가 마지막 곡이 아닙니다 감으로 맨 태풍 하시러 안해주는 모습 아니 저희가 생각보다 좀 힘드네요 지금 땀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저 죽을 것 같아요 진짜 좋습니다 돌아버리겠스 앞머리가 저만한 것 같아요 땀 닦고 물 마시고 소진이 땀 닦아 콘서트에서도 그러셨죠 땀 닦아 제가 목이 많이 간절히 해보셨나요? 물 마셔? 물 마셔? 어? 언니의 리스틱 자국마저 사랑해주지 않으세요? 언니도 물 마셔? 알았어요 제가 점심을 준비했어요 지금 스타킹을 좀 떨리고 싶은 걸 그랬나봐요 아 너무 덥네요 저는 지금 반대로 이거 있으면 될까고 그랬어요 왜요? 이거요 이거는 지금 잘 들리는 거 있네요 지금 스타킹이 네 너무 덥네요 저는 지금 반대로 이거 있으면 될까고 그랬어요 이거요 땀나니까 내려가요 아주 섹시하겠어요 저희가 지금 러드시티 리패키지가 나오고 오늘 이렇게 게릴라 공연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 게릴라 공연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원하고 원하시는 이벤트들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음악 방송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저희를 조만간 또 만날 수 있으니까 기다려주시오 일단 오늘 저희가 이게 끝이 아니고 좀 남았으니까 일단 오늘을 즐겨봐요 맞다 즐기고 있는 거 맞아요? 네 이해합니다 지금 더운 거 이해하고요 저희도 좀 덥지만 저 콘서트 때보다 좀 더 더워요 저도 그래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콘서트 있으면 지금 10배를 넘게 되는데 지금이 더 더운 건 정말 무슨 일이죠 이게? 야외와 실내의 차이인가? 네 항상 이렇게 마이크가 없으니까 멀리 계신 분들은 저희 목소리도 잘 안 들리고 이랬는데 오늘은 굉장히 지금 괜찮아요? 좋지 않아요 진짜요? 되게 잘 들려요 그쵸? 저기 계신 분들도 지금 저희 눈에도 다 보입니다 시야에도 다 들어오니까 소감 많이 해주세요 지켜볼 거예요 차 기다리다가 보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가시는 길에도 저희 노래 한번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이스 좋아요 저희가 8월 3일에 음원이 나왔거든요 따끈따끈한 음원입니다 네 네 네 네 네 땅을 닦고 왔는데 네 얼굴에 그 휴지 자동이 그대로 남았네요 없어요 없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알겠어요 자 다음부터 그럼 저희가 준비해야 하는 곡은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곡입니다 뭐죠? 뭐요? 헬슈리? 네 세 분이요 저 오늘 잘 안 했는데요 네 아 아 좋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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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괜히 질문했다가 질문이 안 끝나가요 질문했는데 이 곡이 어떻게 함께하다고 답이 안나오네 러브시티 입술에 지켜 드리겠습니다 너무 웃겨요 아무도 얘기 안했어 내가 봤어